더 낮출 수는 없는데 엄청 구려지는데 아유 잘 먹겠다 나이스 질캐 아이구야 아깝다 아아 그로기 나이스 어딥이 십 이승 따위 앞에서 십 이승 앞에서 나이스 타 타 타 팍 아 야vid 오리보리라 쌀 어어 나이스 맞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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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워 예예예 야싹 걸리냐? 그렇지 오케이 다 탁 아더아 아 왜 저거 안 맞냐 아샤 아이샤 못했다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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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뚜씨 하단 또 하단 또 아 뭐야 나이스 뚜쉬 타 타 타타타 타타 아 그래봐 아 괜히 무리했네 또 아 아이구야 흐하하하하하 뭐 썸머 그렇지 따 따 아 뭐야 오 보리보리살 떠 어어 아 아잇 기원초 안걸렸죠 뚜쉬 뚜쉬 강둥인가 강둥이네 뚜쉬 타타 딱취 딱취 오 막이네 걸려 그렇지 어어어 아샤 아아악! 떠어! 왜 안맞냐고 짤짤이 한번 해보자고? 안 일어나? 아이 아아아아아아 알았는데 지랄끼리 이게 왜 생각해?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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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넌brush 어? 어? 왜 안맞냐? 탁탁 아또! 아 늦었다 빠쉐! 안 일어나 벙발? 오 오오? 아 이거! 야! 야! 에이! 뭐해! 에이! 에이! 아! 혈압 몰라! 뚜씨! 빠샤! 나이스! 아! 진짜! 나 승진? 너 강등? 아 스테이지 승률 100%네? 흐허허 네놈이냐? 썸머! 아샤! 빠샤! 오! 막어? 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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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려! 어? 고작.. 고작 펀션 안쓰네? 오우! 오우! 패턴 바꾸었네 이제? 빠샤! 썸머! 아아! 빠샤! 뚜씨! 가야 안걸리네 아아! 악! 괴이 데뷔었다! 오우! 원래 저거 맞지않나? 아! 이거 아닌데에! 중. 하. 상! 중. 하. 상!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짱! 안지러나 아유 탁 탁 날라쳐기? 오 안 빠졌어 아 날라쳐기 내가 썰어라는데 빠셱! 날라쳐기 금 fucking 으어어 blank 안대에에에. 아이 뭐야 이거 어허 어허ㄱ 형 살려줘 아잎 쭈 앗쌰! 안 할 것 같다 하나 설마? 네 저 리로이랑은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고엘, 기노, 리로이까지 다른 잘하시는 캐릭터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카즈야 저는 카즈야랑 했으면 좋겠어요 카즈야 카즈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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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! 조풍! 아잇 뭐야 빠쌰! 상상하중 쓴다는 것인거야? 카즈압 먼저 썼는데? 먼저 썼는데? 먼저 먼저! 그렇지 우디 감 아이고 아이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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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려! 안 일어나 쭁 걸려! 그렇지! 퇴! 압이야! 썸머 안 일어나 빠셔! 아잇이야 오우씨 막았어? Ivan 아.... 저거 막히면 안되는데? 나이스 빠을쉬이 rope 타 타 이렇게 괜찮아 안 죽어 попад 탔어 설마 이기냐? 아., 낫을! 아아, 그게 왠지! 나이스 나이스해엌!! 버벅오!! 오케이 막 이렇게 한다 한들 개발진이 개발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무슨 소용이야 그거 오 이제 패턴 바꾸다? 클려 풀려 오 그룹이야? 아이고 아깝다 뚜отр 뚜 나이스 끝 아차요! 빠!! 아우 왜 안빴냐 하하하하 이거 안좋아버려? 빠슈 Details 또!! 어어어? 어어 야? 야야! 그렇지 뚠 씨 싸마아아아아 아이고야 꽈샤ㅏ 아 뭐야 아이 슬렛드 썼는데 아 저 상담이구나 줌가상 어! 어어 어어어어어 아이앜으에이시 아앜읜 아 너무 아깝다 저거 큰일여 아 이시선드 어떡하냐 저거 어어어어씌 야! 그렇지! 따닥 타! 걸려! 그렇지! 피스! 아 뭐야! 그래? 어우 방금은... 위험했다잉? 오? 아 이거 사기다 어쩐다 그런 얘기 나오면 이제 눈치 맞다가 내리는 거지. 너퍼하는 거지. 마이트! 뚜! 나이트를 개그맣네? 나이스! 아이씨 뭐야 안열라 너만 뻔뻔했냐 어? 안열라 어이씨 뻑뻑 치네 이제 아유 아깝다 또 어 이제 이거 안쎄이겠다 이야 방금은 괜찮았어요 또 시작이네 네 하당? 어이 어이 아 이거 아니라고 아아 석슛 네 저도 이제 막판이에요 그만할 겁니다 걸려 걸려 또어 나 나 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